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송성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감사하는 또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살고자 하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더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성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성취하는 그런 것만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좋은 일에 쓸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받은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통계학을 하게 된 계기는 정말 어이없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전공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사실 그때는 통계학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갈 때 부모님께서는 의대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이렇게 의대가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 과 갈 정도는 의대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의대가 이렇게 딱히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뭘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당시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 PC가 이제 막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막 붐을 일으키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컴퓨터를 공부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열릴 것 같고 그런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통계학과를 갔어요 이제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과는 이제 계산학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랑 통계학이랑 두 가지 전공이 있어서 2년 동안 같이 수업을 듣고 3학년이 됐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뭐 전공과목을 많이 듣진 않았지만 조금조금씩 듣다 보니까 통계가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통계학을 선택을 했고 뭐 그 이후로 즐겁게 잘 공부하고 있고요 그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고 싶은 것이 확실해서 난 꼭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확실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경험을 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그런 게 찾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거를 별로 못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5일 만에 제가 첫 애를 출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달 후에 미국에서 조교수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직장생활하고 육아를 동시에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유가 참 없었어요 여유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자고 싶고 그럴 때였습니다 아마 뭐 엄마들이 다 그럴 텐데 그리고 나서 제가 6년 터울로 둘째들도 낳고 그래서 육아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미생활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리면 뭐 휴일이 되면은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에너지 발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뭐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금도 여가가 생기면 가족들하고 좀 야외 나가서 산책도 하고 뭐 그냥 쉬운 등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제가 실력은 뭐 좋지는 않은데 아이들도 취미로 이제 음악을 좀씩 하니까 이제 같이 연습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이제 그런 연주를 하는데 아이들은 좀 귀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즐겁더라고요 제가 따로 뭐 그 공연을 따로 하는 거는 없고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 같은 거를 하면은 뭐 그 아이들은 이제 연습하는 걸 좀 귀찮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하고 나면 다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뿌듯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도 좋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네 저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좋고요 네 저는 금융공학과 금융보험 통계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공학 금융수학 뭐 금융통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금융수학하고 금융공학은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금융수학은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 관련된 뭐 특별히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이라든지 뭐 투자 전략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수학을 적용하는 그런 응용수학의 분야이고요 금융공학은 그런 금융수학의 결과를 뭐 통계 분석이라든지 뭐 최적화 기법이라든지 모의실험이라든지 이런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는 그런 좀 실용적인 그런 분야다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하려면 비슷하게 쓰이지만 굳이 구별을 하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통계라고 하면 사실 딱히 그 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닌데 자료가 있는 곳에는 뭐 통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금융시장에서 자료가 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그 자료를 뭐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그 필요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금융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금융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변동성의 추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스크 측정이라든지 수익률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금융통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수익률 예측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주제잖아요 주가 수익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게 이제 20세기 전반기부터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론들을 이용한 그런 연구들은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적인 연구가 없는 이유는 뭔가 성공을 하면 논문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 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주가의 수익률 예측이라는 거는 과연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논의도 있고 전통적인 금융공학에서는 다루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공학에서는 주가의 모형을 랜덤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형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설명 변수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공학의 범주라기보다는 통계 영역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연구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고급 예측 기법들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쉽게 좀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설명 변수와 또 많은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대형 연구들을 지금 또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 저는 금융시장에서의 확률과 통계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꽃가루의 움직임에서 발견이 되어서 연구되기 시작한 브라운 운동이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서 금융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모형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 확률 모형이 기본이 되어 가지고 금융공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블랙숄드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등장 이후에 금융공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옵션과 옵션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옵션이 내재된 상품의 사례로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키코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리스크를 좀 간단하게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측도들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통계적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사항을 여러 번 받긴 했는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개념들을 좀 쉽게 쉬운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깔끔하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상을 받은 과목들이 수리통계, 금융공학, 보험개리 이런 과목들인데 그 과목의 특성상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크닉들을 이렇게 자꾸 나열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왜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잊어버리고 계속 열심히 계산만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 계산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앞에 챕터에서 얘기했었던 거랑 지금 챕터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강의 평가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건데 리스크에 대한 성향은 다들 다른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면서도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리스크를 좀 감당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성향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관심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리스크 측도를 동시에 또 리스크 수준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해와 사용도 편하면서 현재 리스크 수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측도들을 연구를 해서 복잡한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잘 측정하고 또 검정도 하고 그래서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색 옵션의 가격 결정 같은 것이 중요한 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연구도 또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문제에다가 통계적인 방법론을 결합하는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것들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ί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